마지막으로 살해할 때 자기가 한 말은 가라. 범죄 시간은 3분 20초였답니다. 두 사람 살해하는데 좀 걸린 시간이. 주자함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신정이 없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출소하면 여자도 만나고 20년 후면 나 나갈 거야. 내가 검색순위 1순위에 올랐다고 자랑됐대요. 교도관들한테. 김홍일 살인사건 알려진 바로는 울산 자매 살인사건입니다. 2012년. 7월 20일이죠. 새벽 3시 20분에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에서 있는 다세제 주택 가구에 김홍일이 신입을 해서 자고 있던 두 자매를 살인한 사건이죠. 그 당시에 새벽 3시 20분이면 잠자는 시간대죠.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택 2층이에요. 2층에서 두 자매가 27살, 23살 그럴 겁니다. 두 자매가 잠을 자고 있는데 김홍일이라는 남자. 27살. 동갑이었죠. 큰 딸하고. 침입해서 두 사람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그러면 왜 그 집에 두 딸만 있었느냐. 그 두 딸의 어머니, 부모는 울산 시내에서 조그만 주점을 해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주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는 회사장 다니고 있었대요. 이 자매들 둘은. 그러니까 둘이 있다는 사실을 김홍일이는 알았고요. 그럼 김홍일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느냐. 울산에 이 어머니,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주점 딸, 큰 딸을 봤어요. 처음. 그런데 아마 김홍일이 이 자식이 그 큰 딸한테 완전히 첫눈에 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좋아했던 거고 사실은 스톡커죠. 처음에는 김홍일이 자기한테 헤어지자는 것에, 큰 딸이 자기한테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검거된 다음에? 네. 자기가 욱하는 심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살인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매들의 친구나 지인들이 아니다. 그렇게 깊은 사이 아니었고 전혀요. 오히려 이 남자가 김홍일이 더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게 됐죠. 그런데 언론보도는 초반에 다 연인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언론보도가 초창기에 왜 살해했느냐. 그러니까 김홍일이가 나랑 사귀고 한 3년간 교제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나한테 이별을 통보해서 열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다 해보니까 김홍일이는 스토커였어요. 일방적으로 SNS를 통해서 구애를 하고 맨날 만나자고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귀찮으니까 27살 먹은 언니죠. 자매 중에. 언니가 이러지 말라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정을 품고 살해를 한 거고요. 범행 현장은 제일 먼저 이놈이 아마 배관을 타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대요. 새벽 3시 20분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김홍일이가 그걸 보고 배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마루에서 자고 있던 동생을 먼저 미리 구입을 한 흉기로 목을 그어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는 나왔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 거예요. 나왔는데 언니가 동생 죽은 걸 발견하고 우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이놈이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그때는 확실히 본인이 타켓 삼았던 언니라는 걸 알았죠. 울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그때는 목과 가슴을 한 13번 정도 흉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집으로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마지막으로 살해할 때 자기가 한 말은 가라. 였대요. 자 가라. 그러면서 본인이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김홍일이라는 사람부터 우선 좀 볼까요? 김홍일은 분명히 얘기하는 건 이번 사건처럼 다른 점과도 전혀 없어요. 초범입니다. 울산 출생이고요. 그런데 얘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에요. 20여 년 전에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 기점으로 해서 20여 년 전에 자기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김홍일이 둘이서 어머니 따라서 많이 전전했어요. 성남, 천안, 부산, 울산 이런 데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거 맞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부루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김홍일이가 내성적이고 그런 성격은 있어도 특별히 어떤 일탈된 행동을 어려서 보이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얘는 2008년 4월에 전경 제대했어요. 서울에서 전경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8년 4월에 제대하고 3개월 있다가 7월달부터 피해자 부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5달 동안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피해자 중에 언니하고 만나서 첫눈에 반한 겁니다. 이놈이.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본인은 3년 동안 교제했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홍일이 전화를 분석을 해보니까 90% 이상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했던 거고 쌍방향으로 언니하고 주고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었고 가끔씩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나서도 한 달에 두세 번씩 와가지고 그 주점에서 또 청소도 해주고 도와줬대요. 그래서 또 고마워서 그 부모들이 용돈도 기능값이라도 하라고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착하게 받더라고요. 아마 잘 보이고 싶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엄청 부모들도 착하게 받다는 거예요. 김홍일이가 이제 왜 아르바이트를 한 5개월 하고 그만뒀냐면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 사건 발생하고 나서 이 직장 동료들한테 김홍일이가 어떤 인간인지 탐문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아주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먼저 접근하는 일도 없고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좀 뭐라 그럴까 은둔형 외톨이 같은 존재. 왜 또 그 얘기를 하냐면 SNS 보내고 이런 거 이외에는 항상 집에 처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교관계를 전혀 안 했다는 거로 봐서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정도의 어떤 형태를 갖췄던 것 같고 대학은 한국폴리텍대학 나왔어요. 일단은 그러면 살해했죠. 살해하고 그리고 이놈은 그대로 도주를 했죠. 경찰이 신고받고 나가서 사건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119 대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 두 자매가 죽어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112에 신고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시간의 텀이 7분, 한 4분 정도가 신고의 텀이 있었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는 7분의 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범인은 가도 한참 가요. 바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인적 상황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한 다가구 주택 주변을 CCTV를 분석을 했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는 게 보여요. 오늘 침입할 때는 100원을 타고 올라갔지만 다가구 주택에 접근할 때는 흉기를 가지고 가는 게 보여요. 그거를 딱 피해자 부모들이 보더니 바로 자기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청년이라고 딱 이름을 얘기했어요. 문제는 인적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었던 건 알았지만 김홍일이라는 이름을 알아내는 건 또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우리는 아르바이트생인데 왜 이름도 모르고 인적 상황도 몰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 말만 믿고 고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경찰이 인적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와중에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SNS에 칼 들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SNS 블로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울산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김홍일이라는 이름이 제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심전심 이거 잡자. 뭐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막 그걸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놈이 자매살인사건의 범인이다. 올리니까 금방 김홍일이라는 인적 상황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홍일이가 소지하고 있던 모닝차. 모닝차를 소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번호가 자연스럽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 모닝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0일 날 공 3시 20분에 살해했죠. 경찰이 처음 발견한 게 7월 21일 날 밤 11시 30분경에 강원도 원주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얘가 신용카드 쓴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경찰이 인적 상황을 한참 있다 파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한 7월 21일 날 밤 11시 30분 거는 그냥 나중에 뜨기만 해서 알은 거지 거기에 있는 거는 이미 늦은 거죠. 늦게 인적 상황 받겠으니까. 그리고 7월 22일 날 그다음 날 낮 12시에는 경북 7곡으로 이동한 게 나와요. 거기도 역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신용카드 쓴 걸로 나와요. 그다음에 그 당일날 오후 5시경에 부산에서 또 발견이 돼요. 부산 기장군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입해간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9시경에 경찰은 인적 상황을 드디어 알게 돼서 전국에 수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톨게이트 두 군데하고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쓴 거는 차후에 알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적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7월 23일 날 09시에 전국에 수배하는 거예요. 인적 상황 김홍일이가 나와서. 그리고 24일 날 추적하다 보니까 24일 날 오후 5시 40분경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아까 폴리텍 대학 기숙사 주차장에서 이놈의 용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중간에 김홍일이 자신이 전국으로 수배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요. dmb를 보죠. 네. 내비게이션 dmb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카드랑 이런 걸 쓰지를 않는 거예요. 안 쓰죠. 네. 그래서 차후에 이 차량이 발견되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행적이라고 해야 되냐. 거기가 폴리텍 대학 주차장인 겁니다. 원래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산에 가서 숨어있다가 수시로 자기 차인대로 왔다 갔다 했었대요. 그런데 dmb에 수배된 사실이 나오고 산에 그 사실을 듣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차 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차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때 놀래가지고 아예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한박산입니다. 그때부터 얘는 한박산에서 보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찰이 산을 수색하기 시작하죠. 네. 진짜 50일을 수색.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네. 엄청나게. 50일 맞습니다. 물론 뭐 헬기도 동원합니다. 프로파일러도 그때 동원해요. 헬기도 동원하고 그다음에 수색견. 또 민간 구조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경찰관들이 엄청나게 산을 뒤졌지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산 꼭대기에서 있으면서 동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때그때 피해 댕겼다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도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못 잡은 거예요. 50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울산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놈이 언제 나타나갖고 칼들고 서민들을 또 살해할지도 모르잖아요. 두 명이나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50일이 지났어요. 아까 7월 20일 날 살해했죠. 네. 9월 13일 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9월 13일이니까 한 두 달 넘게 지났죠. 어떤 70대 주민이 배모 씨라는 분이에요. 배 씨. 이분이 한박산으로 영지 버섯을 채취하러 갔어요. 영지 버섯을 채취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새끼 하나가 마대를 깔고 그거 덮어쓰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김홍일이 같은데 한박산 뒤진다는 건 그 주민들은 다 알으니까 경찰이 신고한 거예요. 그때 막 수색견 뭐 해가지고 뒤지다가 결국은 김홍일이를 검거해요. 딱 검거를 했더니 참 이게 그러니까 얘는 물만 먹고 사는 겁니다. 50일 동안. 36개의 캔커피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31개의 생수통이 나왔어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50일 동안 거의 캔커피하고 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구했나 궁금하시죠. 한박산에는 송전탑을 세 군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부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이스박스 같은 데다가 캔커피 생수 이런 걸 갖다 놓은 그 사람들 공사로 가잖아요. 그때마다 김홍일이가 몰래 가서 훔쳐가지고 먹은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6개의 캔커피. 그게 없었으면 아마 일찌감치. 그렇죠. 그러면 굶어가지고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검거할 때도 검거할 때도 김홍일이 거의 비실비실했대요. 검거하고 난 다음에 이놈 얘기는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귀는 관계였는데 언니 쪽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시련을 당했다. 그 언니한테.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7월 20일 날 살해했잖아요. 7월 19일 날 그 전날 회사 출근 안 했대요. 회사 출근 안 하고 부산으로 갔답니다. 부산으로 가서 안마시술서에서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한 번 했대요. 그래서 성매매를 한 번 하고 이제 울산으로 다시 왔고 울산으로 와서 마트에서 흉기 구입하고 기다렸다가 숙소로 가서 살해한 것이다. 그런데 본인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동생을 먼저 살해했잖아요. 마루에 자고 있던. 그 동생을 언니로 착각을 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불이 켜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범죄 시간은 3분 20초였답니다. 두 사람 살해하는데 총 걸린 시간이.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주저함이 없이 그냥 뭐 그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해가지고 살해했고 그 즉시 휴대폰 끄고 도주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 추적이 어렵게 했던 거고요. 이놈은 결국 검거돼가지고 1심에서 12월 22일 날 사형이 구형되고요. 1월 25일 날 사형이 선고되고 2013년 5월 15일 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그러니까 2심으로 가면서 무기로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기로 확정돼서 이 새끼는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생활 중에 있습니다. 잡힌 후에 기자가 질문한 게 있었어요. 지금 신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영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구치소에서 같이 수감됐던 사람들한테 뭔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얘가 20년 후면 나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 출소하면 여자도 만나고 그때 내가 나갈 때쯤 20년 뒤에 나갈 때쯤 되면 스마트폰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좀 있을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내가 검색순위 1순위에 올랐다고 자랑됐대요. 교도관들한테. 그리고 밥 잘 처먹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김홍일입니다. 두 부모님은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사형 선고를 해달라는 청원을 받은 맞습니다. 오직 하면. 계속 돌아다녔셨어요. 그때 무기징역에 선고가 났을 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 같고 딸 둘 다 잃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던 그 사람 돼서 그리고 착하다 착하다고 말했던 그 청년한테 금쪽같은 딸 두 명을 잃은 겁니다. 현장검증이 9월 15일 날 이루어질 때 피해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범인이 타고 있는 김홍일이가 타고 있는 형사기농들이 차겠죠. 거기에다가 계란 던지고 소금 뿌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열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또 피해자 언니 친구들도 경찰차 문짝을 두들기면서 그 놈한테 욕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장에 아르바이트하던 사람에 의해서 내 자식들 둘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그 가슴 아픔 또 어떻게 보면 자책감 지켜주지 못했다는 어떤 자조감 이런 거 등등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 부모 가슴이 너무 아픕죠.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 가슴 아프신 얘기 저희가 다시 꺼낸 것 같아서 이게 또 결례가 된 것 같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매는 착한 사람들이라 좋은 곳에 가서 있을 거고 행복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아버지도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